안녕하세요 여기 자리를 떴어? 여기 자리를 떴어? 오늘 멋진데? 머리부터 발 끝까지 완벽한걸? 머리부터 발 끝까지 완벽해 저번에 렛츠고 압구정은 예전에 로데오 거리가 좀 더 유명하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렌지족들이 모이는 곳으로 배고 있습니다. 굉장히 옛날에 20년대 그래서 압구정이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막 사람들이 가지는 않죠 병성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되게 뭔가 휑합니다 여기가 철나리이고 하니깐 도와줘요 그래? 엄청 휑하네? 여기가 압구정 오데오 거리입니다 예 아무것도 없죠? 진짜 너 니부르 진짜 때리네 날치고 하니깐 하니깐 잘 안냐냐? 하니깐 하니깐 야옹이 이래서 두께가 왜 아 내가 신발 귀여워라 두둘 뚜뚜 뚜뚜 당신 신분적 조각이 되겠습니다 정지 점수축장 공부 보내드리겠습니다 공부축장이요? 점수축장 레츠 고 대한민국 민중의 방인 딱 좋게 이제 이제 씩씩버거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씩 까뭣닭 마지막에 그럼 이제 씩씩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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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쉐이크 쉐이크, 박고정점 3층에 있는 배스킨라빈스 위로 갈 거고요. 여기는 굉장히 많은 맛이 있는 배스킨라빈스예요. 오 예스! 청담 브라운점으로 렛츠고! 다음이에요. 수고하세요. 네. 대보러다, 여기. 우와! 진짜 예쁜데? 여기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데, 오. 아, 이 노우. 아 진짜 신양음 어디다 토마토도 있나? 이거 먹을까? 토마토기 그냥 하나씩 먹을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뭐야 일단 저희는 민초보파기 때문에 민초도 시키고 사실 지금 이름이 안 나와있어서 어떤 맛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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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너무 좋지만 오늘의 주제는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곳은 코엑스입니다. 자 1층입니다. 음식점이랑 여러가지를 사네요. 처음 와보시죠? 네. 처음 와봅니다. 별만한 고소관. 내 무력이 강심 중. 내 무력 업 업. 이렇게 눈 안이라고? 나 이렇게 큰 도저가 생살묘 처음이야. 그러면 저기 위에 있는 책은 어떻게 뽑아? 저거 가짜일걸. 아 그래? 내가 알기론 가짜야. 저기 위에 있는 거 뽑아달라 하자. 근데 지옥 간다 그러다가. 여기 있는 거. 이렇게 게임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. 펼쳤을 때 얼굴이 없으면 이기는 거. 많이 없으면.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같은 책으로 해야지. 없으면 이기는 거? 응. 분명! 괜찮네. 벌칙 정하자. 양꼬치 사기. 너무 큰데? 입니다. 어? 뒤겼다. 한 번 더. 오케이. 오케이 두 명. 입니다. 하나 둘 셋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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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붙들었다. 으악. 돋 굳었다. 나의 승리구나. 나의 승리구나. 나의 승리. 재미있게 보고 계신가요? 네. 밴드지? 헤어. 더욱. 으악. 으악. 어괜 hå잇. 으악. 으악.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.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빠 주머니에서 나온 홍삼 체력이 이미 사라진 그 못 피곤하거든요 렛츠고 코엑스 너무 커 코엑스는 당장 워크스테이션을 도입하라 워크스테이션을 도입하라 이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양꼬치 먹으러 갑니다 렛츠고 제 차례 2020년 렛츠고 한국사인 화이팅 저한테 내장이 전자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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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 아우 옛날 아웃트로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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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감 아우 오우 ok 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